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리컬전이라고 하는 것을 큐브나치 시퀀스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다른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 키 순서대로 서봐 아니면은 가장 많이 우리 가게에서 돈 쓴 사람부터 찾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솔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솔팅 방법이 있는데 이 Merge Sort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리컬전을 이용한 솔팅 알고리즘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것을 더 작은 리스트 사이즈로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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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한 숫자가 되었을 때부터 이제부터 비교해 가면서 리스트를 합쳐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Merge Sort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수열이 3, 8, 4, 2, 1, 6, 7, 5 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 중간을 이렇게 이제 딱 중간에 하나 쪼개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쪼개게 되겠고 그러면 여기 한 뭉태기로 재기호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리스트를 가지고 Merge Sort를 콜하면 Merge Sort 내부에서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반짝 콜하고 또다시 반짝 멀지 Sort를 콜하는 것이 생기고 그럼 또다시 Recreation으로 이렇게 이렇게 반쪽 반쪽 자르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걸 또다시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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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이런 Recreation을 일으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Decomposition을 하는 긴 리스트를 긴 리스트를 Decompose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있습니까? 숫자 하나만 있기 때문에 쪼갤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Aggregation이라고 하는 합쳐나가는 그런 과정이 Merge Sort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 과정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과정은, 예 맞습니다. 한 두 개의 리스트를, 두 개의 리스트를 합쳐나가게 됩니다. 합쳐나가는데 먼저 3, 8 있으면 3, 8을 비교해서 큰 거를 먼저 내고 쓰고 리스트에, 자기 리스트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는 B였죠?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으니까 8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4, 2를 비교합니다. 먼저 작은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4 비교할 게 없고 그러니까 4가 또다시 내려오는 이렇게 해서 2, 4로 이렇게 아, 점점 소팅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군요. 그 다음에 1, 6을 비교합니다. 1이 더 작으니까 내려오게 되겠고 먼저 쓰게 되겠고 아무것도 없고 6을 비교하니까 6을 그 다음에 내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7, 5를 비교했는데 5가 작고 작으니까 5를 먼저 쓰고 7이 7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비교하니까 이제 7이 그 다음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똑같이 애그리게이션을 하는데 이제 그 두 개의 또 다른 리스트를 가지고 또한 이제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합치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3과 2를 맨 앞에 있는 것끼리 비교를 합니다. 맨 앞에 있는 것끼리 비교하는데 뭐가 작습니까? 2가 작습니다. 2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화살표를 이제 지어서 4를 가르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과 4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3이 더 작지요? 그러면 여기는 화살표를 지우고 지우고 8을 가르치게 만들고 3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8과 4를 비교합니다. 뭐가 더 작습니까? 4가 작습니다. 4를 가르치는 화살표를 이렇게 지우고 4를 쓰고 그 다음 8이 이렇게 됐습니다. 8과 아무것도 아닌가 하면은 그러면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으니까 8을 그냥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2, 3, 4, 8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리스트가 정렬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1, 6, 5, 7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를 가르치는 화살표를 이렇게 하다가 1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을 1해서 6으로 옮기고 그 다음 5를 쓰고 5에서 7로 옮기고 6과 7을 비교해서 6을 먼저 쓰고 옮기고 7과 아무것도 아닌가 비교해서 7을 쓰고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도 이렇게 합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멀지소트들끼리 쌍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멀지소트를 시키고 나서 얘네 둘이 쌍이 되고 이렇게 쌍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렇게 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멀지소트 콜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멀지소트를 속에 멀지소트 이 레벨의 멀지소트 속에 요거 요거를 콜해가지고 나오는 리턴 값으로 합쳐보는 것이 되겠다. 요것도 요 레벨에서 우리가 분단시키고 멀지소트를 내부 커리로 내부 저기 펑션 콜로 콜해가지고서 콜하고 나오는 리턴이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으면 요것을 리턴된 리스트를 또 합치는 형태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실제 구현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방금 얘기해드린 멀지소트를 이제 실제 파이썬으로 구현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코드를 반드시 반드시 실제 자기의 파이썬으로 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멀지소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구현한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리컬전이지 않았습니까? 리컬전이 어디서 일어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퍼폼 멀지소트라고 하는 이 것을 콜하게 되겠고 받는 것은 소팅을 하려고 하는 리스트를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속에 줄어든 사이즈로 멀지소트를 또 콜해야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바로 퍼폼 멀지소트, 퍼폼 멀지소트 즉 두 개의 리스트로 쪼개지게 되니까 두 개의 펑션 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 되겠고, 그 다음에 대신에 사이즈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이즈는 줄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스트 서브 엘리먼트 2, 소트 1, 2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 사이즈가 줄어져 있는 형태로 콜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 되겠고, 그러면은 이 줄어진 사이트 즉 디컴포즈된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바로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낸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겠고 디피니션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받아온 리스트 사이즈의 길이만큼 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절반 사이즈만큼 절반 사이즈만큼은 첫 번째 리스트로 저장이 되고 절반 사이즈를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리스트로 들어가게, 어펜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쪼개진 즉, 여기 디컴포즈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서의 두 개의 리스트가 생겨나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퍼펌 멀지 소트에 나온 결과로서는 요것이 있습니다. 요 결과는 어떤 결과인가요? 요거랑 요거랑 뭐가 다릅니까? 교수님 뭐 변수 이름 똑같은데요? 똑같지만서도 값은 다를 겁니다. 왜 다르냐? 이렇게 파라미터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거는 리턴 값을 거기다 덮어 쓰는 거지 않습니까? 리턴 값을 덮어 쓰게 되는 것인데 리턴 값은 어떤 형태일까? 바로 서브리스트지만 소팅이 되어져 있는 형태일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팅이 되어있는 것이 하나, 두 개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양쪽에 비교해가면서 합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리턴 값 두 개를 가지고 합치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바로 에그리게이션 파트가 되는데 이 에그리게이션 파트는 어떻게 이루어진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두 개의 인덱스를 활용합니다. 아까 화살표 두 개 이용해서 딱 옮겨가면서 했죠. 한쪽 방향으로만 가죠.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만약에 이 인덱스 카운트가 이제 길이만큼 되면은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으니까 바로 뭐 더 이상 비교할 게 비교할 게 있는 곳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이제 쓰게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뭐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양쪽 다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는 값들을 비교해가지고 아 더 작은 값을 거기다 쓰게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쓰는 과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합쳐진 LST Element to Sort 합쳐진 리스트를 가지고 리턴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제기 이 Purple Merge Sort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compose를 일단 하고 리컬전을 일으킨 다음에 리컬전 이후의 리턴 값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합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Escape Routine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리컬전이라고 하면 다 Escape Routine이 있어야 된다고 하였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첫 번째 여기 있습니다. If문이 이렇게 있죠? If문 보시면 길이가 하나이면 숫자 하나밖에 없으면 그대로 리턴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되겠지요. 자 지금까지 리컬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리컬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리컬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만 꼽으라고 보면 너무나 펑션 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펑션 콜이 지속도 계속 계속 되니까 예전에 한번 콜했던 펑션 또 콜하고 또 콜하고 또 콜했던 펑션이라는 것이 같은 파라미터로 계속 콜하는 겁니다. 자 피곤한 지스컨스를 보면은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한번 색칠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F2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반복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F1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F 아 그렇죠. 그 다음에 F0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이렇게 반복이 돼 있습니다. 한번 셀려볼까요? 자 만약에 F1 시퀀스 4를 콜한다고 했을 경우에 F0는 2번 F1은 3번 F2는 또다시 2번 동일한 파라미터로 펑션 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동일한 파라미터로 콜했는데 값이 다를까요? 값 다를 일 한 개도 없습니다. 값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값을 콜하기 위해서 동일한 값을 얻기 위해서 왜 여러 번 펑션 콜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맞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만약 F1 시퀀스 100이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우리가 불필요하게 너무 시간과 또 스페이스 메모리 스페이스를 잡아먹게 되겠다. 이것을 이런 너무나 많은 리컬전을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런 여러 개 너무 많은 펑션 콜들을 없애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컨셉은 무엇일까요? 이 펑션 콜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콜하고 콜된 결과를 기록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